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9일 현재 시각은 4시 3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KPM테크 카드번호 042040입니다. 자 일단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행보라기보다는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오늘 수급이 굉장히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수를 오후장 초반까지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잠각판에 좀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물을 좀 떠넘기는 모습들을 좀 보였네요. 오늘은 오늘은 조금 시장 자체 탓을 시장 탓을 조금 하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하라카나 모습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줬고 코스탑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는 좀 좋았어요. 장 초반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장 초반까지는 매수세를 좀 보였었죠. 근데 11시 16분부터 1시 15분 1시 15분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매도로 2시 25분부터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됐으니까 12시 1시부터 좀 이제 수급에 대한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외국인은 기관이랑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좀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장중에 매도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 코스닥이 조금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가 12시부터 이제 낙폭을 쭉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장 심리가 살짝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좀 양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가 했는데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같이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 낙폭이 조금 확대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큰 기조를 보면 이제 큰 강물도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상승 돌파하는 흐름들을 강하게 좀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주가 흐름들을 좀 반납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 이 상황에서 추세를 좀 버텨주고는 있어요. 여기 저점을 좀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저점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장기평선에서의 반등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2,500원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것들은 여기 장기평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들을 바라거든요. 3,500원 지금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지만 장기평선이나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단 말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들을 이어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낫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 여기 좀 이제 3,100원, 3,2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런 한 번씩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기 때문에 거르량이 중요하죠. 지금 거르량이 상당히 좀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데 거르량이라는 거는 나중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르량이 좀 죽었다가 올라가고 죽었다가 올라갈 수 있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여기 터치를 하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르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르량도 많이 없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그냥 움직임들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평균 단가 이 근절이 여기 이 근절이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근절이 평균 단가를 이제 주조를 다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를 좀 바라보면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상용 승인 신청이 아직까지 나온 얘기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PM테크 좋은 움직임 보여주기를 이제 좀 부디 좋은 움직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종목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고 종목 추천해드리는 것 아니니까 저는 올라가는 떨어지는 브리핑을 계속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테마즈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는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모바일로도 PC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냥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9시가 되면 종목들 당일매수 당일매도 종목들 김준주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